안녕하십니까. 일단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. 자 그럼 오늘 포사대학교 호칭소 UCC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뉴스 에디터 부용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핀티비에서 주관한 UCC 공모전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상장 후 수여 2017년 8월 11일 입시코리아 발행인 이경선 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이런 상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. 신입생들 저희 영상 보고 저희 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줄 몰랐는데 이상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보고 많이 찾아와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1, 7학번이어서 학교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3 때 영상을 봤던 기억을 살려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같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즐기면서 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also 1 3 2 3 4 4 5 6 5 감사합니다.